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쌍한데 뭔가 이상하고 이게 맞나 싶은 되게 어지럽고 혼미한 그런 이야기 가져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가 비록 미친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까지 하기도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나는 평생의 동반자인 줄 알았는데 그런 나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원제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했는데 남편이 재혼을 해요. 시부모님 특히 저희 시어머니 문제로 우리 부부는 결혼생활 내내 싸웠고 또 엄청 힘들었습니다. 참고로 제 전남편은 자식 넷 중에 가장 잘나고 순한 성격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건지 어머님은 당신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오직 그 아들에게만 쏟았고 나머지 세 명의 자녀와는 거의 등지다시피 살았어요. 그렇다고 이게 뭐 자식 차별 그런 문제는 아니고 어머님 당신의 그 특이한 성격 때문에 자식들 각자와 갈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너무나 불안하게도 당신이 제일 사랑하는 아니 유일하게 사랑하는 그 아들의 아내가 되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여친이 생긴 걸 알게 된 그 순간부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이걸 대놓고 말하는 분이니 시어머니가 되고 나서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일단 분가는 절대 취고도 안된다고 해서 신혼때 거의 2년 가까이 강제로 합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스트레스로 저는 체중이 엄청 빠졌고 특히 과민성 대장염 때문에 정상생활이 안될 정도였는데요. 그래도 당시 저는 너무 순진하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시집살이라고 하는게 원래 다 이런거구나 이렇게 그냥 바보처럼 지내야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제 친구를 포함해서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때가 됐어야 이게 정상이 아닌걸 알게 된거죠. 어머님과 아들 이 두 사람이 부부로 지내고 며느리인 저와 시아버지는 그냥 여기에 빌붙어있는 그런 군식구처럼 지내는 그런 거지같은 생활이었어요. 그러다 다행히 남편과 재직적 문제로 분가를 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약 10여 년 동안 진짜 별의별 미친 말도 안되는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아예 발을 끊어라 이런 말을 했는데 물론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아니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려고 해도 안되는게 일단 제 성격이 그걸 받쳐줘야 되고 이와 더불어 남편의 강력한 지지도 있어야 가능한 일이더라구요. 제가 발걸음을 안하잖아요. 그럼 시어머니는 그 길로 바로 맨발로 뛰어와서 저를 때려잡고 행패를 부릴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지금 당장 이혼시키겠다고 난리칠게 뻔하니까 뇌피셜 아니구요. 실제로 그랬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제가 그렇게 탈탈탈 털리고 있는데 남편은요 단 한 번도 딱 부러지게 막아주질 못했어요. 그냥 예 예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이렇게 수그려야 했고 그런 뒤에 나중에 저한테 빌고 사정하는 그런 답답한 인간이었죠. 그래서 저는 어머님 당신을 상대로 강수를 둘 수가 없었어요. 늘 이리저리 비 맞은 개처럼 질질 끌려다녀야 했고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마치 못된 개모한테 구박을 받는 그런 콜릭의 애처럼 개막말을 들어야 했죠. 그러다 이러다 정말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혼을 한 겁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길이 아예 안보이더라구요. 일단은 사악한 당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기도 했고 진짜 마마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남편의 그 망할 버릇도 고쳐놓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정말 웃긴 게 저희는 남들처럼 별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혼장부터 접수를 했어요. 일단 서류 완성을 안 하면 내가 정말 죽겠다 싶었거든요. 나가는 건 천천히 나가더라도 이혼을 먼저 해달라. 거의 매일매일 진짜 죽기 살기로 울며 졸랐더니 처음엔 꿈쩍도 안 하고 한참을 버티던 남편이 결국 해주긴 해주더라구요. 그렇게 우린 이혼을 했는데 뭔가 허전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없고 그 미친 사람들이랑 엮일 일도 없는 남남이라는 생각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 전화도 안 받았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 제가 보는 앞에서 절대 시어머니의 시자도 못 꺼내게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해줬구요. 또 시어머니 당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혼 도장 찍었다는 걸 알았는지 예전처럼 막 달려와가지고 문 부수고 들이밀진 않더라구요. 그렇게 좀 살다가 남편과 따로 살기 시작했어요. 이혼도 했는데 계속 한집에 사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했는데도 한동안 살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나가면서 집과 차 전부 다 저한테 다 주고 진짜 몸만 나갔어요. 그리고 양육비. 이거는 평소에 쓰던 평균 생활비 그대로 주겠다 했었고 그 약속은 그 뒤로 꼬박꼬박 지켜지고 있습니다. 비록 마마보이인건 맞지만 워낙에 성실하고 능력도 있고 또 아이한테 좋은 아빠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게다가 남편은요. 제 건강도 걱정해주고 아이가 혹시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 늘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줬어요. 우리가 함께 살 때는 그저 마마보이의 찌질한 인간이었는데 이렇게 따로 살기 시작하니까 이젠 뭐 좋은 친구를 넘어 진짜 동반자 같은 그런 관계가 됐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구요. 거기다 이전 시어머니의 그런 전화벨이 언제 울릴지 몰라서 가슴 두근두근하는 그런 일도 아예 없으니까 저절로 사람이 점점 살아나는 그런 게 느껴지더라구요. 생기 같은 거 말이죠. 야하튼 우리 부부 그렇게 따로 지낸 시간이 벌써 3년 됐는데요. 바로 어제죠. 우연히 제 지인 SNS 사진을 통해서 남편이 새로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곧 결혼한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있던 모양이더라구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저요 솔직히 지금도 진정이 안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혼했으니까 그것도 뭐 내가 원해서 이혼한 거니까 남편이 이제 와가지고 누구를 사귀든 말든 그건 뭐 본인 자유겠죠.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제 가슴은 왜 이렇게 막막하고 억울할까요. 너무 막막해요. 우리가 남녀로 남정안의 문제로 사이가 멀어져 헤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두 사람 사이로 그런 일로는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늘 시어머니 아니면 그 집 식구들 그 집 행사 등등 이런 걸로 싸웠을 뿐이죠. 그리고 대부분 남편과 그 가족들이 나한테 잘못한 거고 나는 참다 참다 두 손 들고 나온 것 뿐이에요. 그 뒤로도 우린 아이의 엄마 아빠로 너무나 잘 지내왔습니다. 동반자요. 그리고 저는 뭐 재혼이나 이성교제 같은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도 저처럼 지금의 상황에 충실할 생각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 소개받고 사귀고 만나는 걸 그걸 넘어서 결혼 준비까지 하고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한테 건강 챙기라고 건강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던 거 그건 뭐죠? 그저 뜻없는 인사말에 불과했던 걸까요? 함께 살 때 저희 남편 저한테 늘 했던 말이 이거예요. 여보 조금만 참아 끝까지 동반자로 남아있을 줄 알았어요. 비록 남녀는 아니어도 동지로는 남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도장 찍을 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머니 때문에 그 어떤 여자와도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 근데 그것도 그냥 하는 빈말이었나봐요. 혹시 이런 시어머니를 포용 혹은 인내할 수 있는 인내심이 강한 여자를 만난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 거지같고 고통스러운 길을 한 번 더 간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을 만큼 좋은 사람을 만난 걸까요? 물론 제가 이혼한 걸 후회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 그러면 저는 또 무조건 이혼할 거예요. 그러나 혼자 이렇게 헛된 기대 비현실적인 그림을 그리며 이혼을 감행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이혼이라는 게 얼마나 결정적이고 냉엄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 당장의 고통과 미친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법의 지팡이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결혼할 때 남자 하나만 보지 말고 그 가족을 봐야 했는데요. 가족들이 괴롭히면 두 사람 사이가 좋을 수가 없더라고. 다 식어버리고 아니 그걸 넘어 결국 썩어버리죠. 그리고 남녀의 인연보다는 부모 자식의 유전자와 혈연이 더 무섭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전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쓴이는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군요. 당신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네 남편때문에 이혼한 거예요. 님 전남편이 낳아준 어머니보다 자기 가정이 더 중요했다면 자기 엄마고 뭐고 다 차단하고 본인 가정부터 지켰겠죠. 남편은 아무 잘못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밀려 남는 거겠지만 쓴이는 뭐 재산도 아이도 그리고 양육비도 다 받고 이혼한 거라 전 남편을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젠. 또 무엇보다 쓴이 전남편도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면 예전과는 다르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여자한테 푹 빠져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차단할 수도 있는 거겠죠. 여하튼 이혼을 했음에도 우리 사이는 문제가 없어 이 사람은 아직도 내 남편이야 이렇게 쓴이 혼자만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렇게 못하면 오직한 사람 너만 불행할 뿐이에요. 2번 그 여자도 쓴이처럼 이혼당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번 건강을 챙기라는 건 님이 자기 아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니까 그런 겁니다. 이혼하는 순간 상대방이 연애를 하든 재혼을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 사이가 된 거야. 이거 꼭 명심하세요. 4번 이유가 뭐든 간에 이혼 도장 찍고 끝냈으면 거기서 끝난 거지 동반자는 무슨 동반자야 동반자 뜻 몰라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아이 아빠일 뿐입니다. 재혼을 하든 말든 그 상대방 사생활에 열 올리지 마세요. 5번 응? 과거 쓴이가 겪었던 님 저 여자도 겪을 텐데 뭐가 그렇게 불만입니까? 불쌍해해야죠. 그리고 이젠 그냥 남남일 뿐인데 왜 이래? 누가 보면 바람 피우고 배신 때린 줄 알겠다. 6번 그래도 쓴이 전 남편이 아내한테 미안해서 자기가 줄 수 있는 거 싸그리 다 주고 이혼했는데 아니 이제 와가지고 왜 이래? 설마 저 남자가 아직도 네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7번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그럼 이혼이 장난이냐? 별거랑 착각을 많이 띠띠래? 웃기는구만 8번 나도 지금 이 그지같은 순간을 벗어나고 싶어 이혼카드 꺼내고 싶지만 그래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우리 남편 때문에 참고 사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님이 쓴 글을 보니까 더더욱 참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현실도피를 원하는 거지 남편이 싫은 건 아니거든요. 이 그지같은 상황 그러니 제가 참고 인내를 해야겠죠. 그리고 그게 안된다면 그냥 남편과의 인연도 완전히 끊어야지 님처럼 어설프게 남겨두진 않을 거예요. 9번 다들 너무 매정하구만 남편과의 이혼이 부부 문제가 아니라 시모 때문이었기에 이혼해도 좋은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말로 쓴이가 뭐 지금 찾아가서 깽판을 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속상한 마음 나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구만 아니 그러는 당신들은 짜다리 맺고 끊고 칼같이 살아요? 집이랑 차도 그래 이혼 안 했으면 어차피 전부 다 쓴이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것들이요 아니 뭐 시모가 뭔 개같은 짓거리를 하든 집이랑 차만 주면 아닥해라 이건가? 어이거 사람들 진짜 모질구만? 10번 어? 아니 이혼한 거 후회 없다면서 미련 뚝뚝 떨어지는 건 뭔가? 깔깔깔깔 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런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두 사람이 서로가 싫어가지고 이혼한 건 일단 아니니까 그리고 쓰니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사니까 남편도 그러겠지 이런 착각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뭐 남편이 막아주진 못했지만 마지막에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좀 이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